며칠 여행을 다녀온 댕댕이는 집에 있었던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. 그 뒤로 몇 가지의 장난감들을 사서 달래보지만 예전 장난감이 그리운 댕댕이에겐 어림도 없었죠. 그렇게 주인은 랜덤으로 들어있는 피규어들을 주문했는데 이 녀석 구슬옥 소리가 나자?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피규어를 선택했는데 때마침 자기랑 똑 닮은 굿굿굿 피규어네요. 다시 예전에 활기찬 댕댕이로 돌아왔네요. 기분이 나아져서 다행이야.